불꽃 수학과 함께 수능 수학을 쉽게 노베이스도 만점! 수포자들도 만점! 불꽃 수학 선생님과 함께라면 수능 수학이 습금 사랑하는 메가스토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계약이 또 미뤄졌어요. 그치? 4월 6일로 미뤄지게 됐는데 이제 고3들 많이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많이 혼란스럽고 또 학원들도 지금 사실 휴원을 계속 좀 하고 있고 또 이제 물론 이제 이번 주부터 개강한 학원들도 있지만 또 사실 계약이 또 이렇게 미뤄졌다 보니까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 올해 입시가 정말 정말 지금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인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좀 만나보면 말이지 뭔가 지금 오히려 쉬는 시간, 그러니까 학교도 가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그래, 독서실도 학교, 학원도 쉬고 이런 상황에서 막 그러면 그래, 내가 내 공부 시간 더 확보하고 또 인강을 통해가지고 더 확실하게 또 다지고 하면서 열심히 해야지라는 학생들 많이 좀 못 보는 것 같아.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하고 그냥 아, 막 내일은 더 진짜 열심히 해야지. 내일부터는 내가 열심히 해야지. 언제부터는 뭐 해야지. 계속 계획만 잡고 힘들어하고 있는 학생들을 너무 많이 보게 돼. 다음 주에 원래 계약이었는데, 이런 이게 4월 6일까지 지금 더 밀렸어. 3주나 더 남게 됐어. 여러분 3주가 짧은 시간이야? 3주면 정말 정말 많은 시간이야. 이게 수능이 다가올 때 말이야. 선생님이 항상 이제 수능 다가올 때쯤 돼가지고 뭐야, 3주 동안 한번 열심히 해보자. 또는 뭐 한 30일, 한 달만 진짜 미친 듯이 달려보자. 60일 열심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프로젝트 해가지고 적어도 2등급까지 만들어보자. 1등급 만들어보자. 이런 거 하면 애들이 정말 열심히 따라와가지고 성적으로 빠빠빠빠빔 올린 학생들 정말 많거든.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3주라는 시간은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야. 이제 계약이 4월 6일이 됐대. 물론 그 뒤에 또 이게 더 뒤로 갈지 안 갈지는 아직은 모르겠어. 그러나 현 시점에선 4월 6일 개강이라고 지금 돼 있어. 그때까지 이제 어떡할래? 아, 또 밀렸어. 이렇게 있을 거야? 그건 아니죠 여러분 잘 들어봐 등산을 할 때 말이지 산 정상을 딱 쳐다보고 내가 저기 올라가야지 하고 올라가면 못 올라간대 너무 높으니까 가다가 다 지쳐서 아 못해 못해 이렇게 된대 그러면 등산을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 이거래 저기 갈거야 그래 갈거야 근데 일단 저기까지만 가자 딱 여기 저기까지만 딱 가자 하고 오기보고 열심히 가는거야 거기까지 간다면 어떻게? 조금 쉬었다가 자 이번에는 저기까지만 가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획을 잡고 밟아 나가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올라간다는거야 이게 등산 제일 잘하는 방법이래 공감이 가시죠 여러분 우리가 겨울 때부터 거대한 계획 짰지 내가 겨울부터 수능 때까지 플랜 짠 애들도 봤어 언제까지 개념 못 끝내고 기출은 언제까지 뭘 끝내고 모의고사 어떻게 하고 뭐하고 뭐하고 우리 너무 많은 계획들을 짜지 않았나? 그것도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다 계획 짜지 않았나? 근데 지켜지셨나요? 물론 지킨 사람들이 있어 근데 솔직하게 지킨 사람들은 지금 이 메가캐스트 클릭해서 보고 있지 않겠지? 지금 사실 이 메가캐스트를 그래도 클릭해서 본다라는 것은 어 계약이 또 밀어줬대 어 멘붕이야 아 근데 지금 나 뭐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해? 이거 아니야? 쌤이 한번 끌고 가볼 테니까 한번 좀 따라와 봅시다 선생님이 고민을 많이 했어 어떻게 할까? 아 그럼 요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 결국에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 합격하기에 너무너무 충분한 시간이 있거든 지금 너무너무 지금 이 캐스트 듣고 있는 모든 수험생들 다 누구나 다 100점 맞을 수 있거든 제대로 열심히만 한다면 무조건 맞을 수 있거든 지금처럼 안 하면 안 돼 해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일어섭시다 일어섭시다 그래서 그래서 봐봐 우리 수학원과 확률과 통계는 공통과목이지 문과 입과 할 거 없이 수학원 확률통계는 공통과목이죠 열심히 방학 때 좀 하셨나요? 특히 뭐 수학원 다들 뭐 열심히 한다고 수학원부터 시작하고 수학원부터 너무 많이 봤거든 지금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 그럼 이제 벌써부터 불안할 거야 문과 같으면 아이고 수학2도 해야 되는데 이과 같으면 아이고 수학2도 끝내고 미적분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고민만 하지 마시고 우리 딱 하나 좀 제대로 끝내보자 뭐냐면 우리 공통과목인 수학원과 확률과 통계 있잖아 요거 개념 한번 개학 전까지 딱 멋있게 끝내는 거 어때? 어때? 선생님이다 쌤이 쌤이 지금 선생님 페이지 가서 자료실 있죠? 자료실에 딱 들어가면 선생님이 그 자료실에다가 계획표 하나 올려놨어 계획표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내일부터 딱 내일 내일 우리 수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4월 5일 주일까지 일요일까지 일요일까지 그때까지 딱 계획 딱 플랜 19일인가 그렇게 되더라고 그거 계획 안에 여러분이 수학1 무조건되는 불꽃 개념과 확률과 통계 무조건되는 불꽃 개념을 확실하게 딱 끝낼 수 있게 딱 딱 딱 딱 날짜에 맞게 끊어놓고 복습 그 다음에 철저히 하는 방과해가지고 하여튼 계획표에 딱 플랜 만들어놨거든 그거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는 거 어때 한번 했으면 정말 했으면 좋겠어 아 어떻게 나 원래 하던 거 있어요 뭐예요 아 자자자 아까 내가 말했지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등산을 해서 멀리 저기까지 우리 가야 되는데 가기 위해서 이것도 끝내고 저것도 끝내고 뭐도 끝내고 자 잠깐만 우리 내려놓고 일단 그래도 계약 전에 수학원 확률 통계 다시 말하면 공통과목 이거 두 개의 개념은 그래도 확실하게 완강하고 딱 복습까지 끝내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인간적으로 그래야 우리 수능 때 뭐 100점을 얘기하고 1등급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험생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어 자 할 수 있어 쌤이랑 같이 하면 할 수 있어 원래부터 선생님이랑 하던 학생들은 근데 진짜 열심히 지금 계획대로 잘했던 학생들은 그대로 하세요 근데 조금 선생님이랑 같이 원래 하다가 뭔가 흐지부지했었던 학생들은 자 쌤이랑 다시 한번 좀 시작했으면 좋겠고 쌤 저는요 선생님이랑 하진 않았었는데 지금 메가캐스트 보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뜨네요 쌤이랑 하고 싶어요 그래 합시다 쌤 근데요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재를 구매하면 쌤 2, 3일 있다 오잖아요 어 그래서 선생님이 1강 옆에다가 첨부 파일을 올려놨는데 그것도 한 10몇 강까지 들을 수 있는 첨부 파일을 이만큼 올려놨어 수학원이나 확률 통계 일부러 알았어? 한식적으로 어 그러니까 어 뭐 아이고 선생님 그러니까 나 교재 올 때까지 또 기다릴래요 이런 바보 같은 행동하지 마시고 바로 시작합시다 알겠죠? 바로 지금부터 좀 시작합시다 열심히 해서 잘 따라오시면 점수 무진장 오를 수 있어 쌤이 강의 때도 얘기했지 얘들아 어 습관이 되려면 어떤 것이 나한테 습관이 되려면 습관이 되려면 3주가 필요하대 3주 동안 같은 거를 쭉 반복하면 그 다음부터 쉽대 습관이 뭔지 알아? 습관? 습관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하면 좋아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 습관이 뭐라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잘 되는 것 이게 습관이야 공부가 습관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공부 잘하는 학생들 봐봐 지금 이 사태가 터지고 뭐 계약이 연기되고 뭐가 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아 자기 습관대로 그냥 쭉 밀어붙이면서 공부해 환경이 뭐가 바뀌었네 뭐가 어떠네 저쩌네 핑계되지 않아 근데 공부가 습관이 되지 않은 학생들은 어때? 아 지금 학원이 쉰대 독서실이 쉰대 아 갑자기 계약이 미뤄졌어 막 거기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걱정만 하고 야 어떻게 어떻게 이러고 있지 않나? 그럼 안 되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가 습관이 되게 해야 돼 습관은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되는 게 습관인데 그게 나한테 되려면 3주가 필요하대 3주 딱 지금부터 우리 계약 때까지가 3주 아닌가? 3주 딱 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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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표 딱 올려놨으니까 한번 이거 어떻게 하지 말고 못해 하지 말고 그래 한번 해보자 믿자야 본전인데 그래 김성은 믿고 한번 해보자 쌤이 또 얼마나 잘 가르치는데 알았어? 해봐 지금 깜짝 놀랄 거야 알았어? 야 진짜 진짜 해보면 절대 후회 없다 무조건되는 불꽃 개념 수학원 확률과 통계 선생님이 잘 강의 올려놨으니까 그거 믿고 잘 들으면서 딱딱딱딱딱 따라오잔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서 4월 5일까지 딱 듣고 나면 그거 완벽하게 다 완강할 거고 복습까지 철저히 한번 끝날 거야. 그러면 공부가 습관이 될 거야. 그리고 4월 6일 계약할 때 그래도 공통과목 수학원 확률통계가 개념이 한번 딱 정확하게 끝나고 들어간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니? 그치? 원래부터 선생님 강의를 듣던 학생이든 아니면 듣지 않았던 학생이든 간에 다시 한번 좀 일어서 봅시다 지금 계속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절대 이러면 안 돼 얘들아 그럼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절대 여러분 목표하는 대학 못 가 내가 이 전 캐스트들에 한번 얘기를 했지 얘들아 대학은 말이야 간절히 가고 싶어요 라고 바란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대학은 가고 싶어요 라고 나 이거 진짜 하고 싶어 나 이 대학 못 가면 큰일나 하고 막 플래너에다 사진 스티커 붙이고 핸드폰 배경화면에다 뭐 그 대학 마크 붙여놓고 이런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건 필통 갖다 놓고 무슨 옷 사고 무슨 연습장 사고 그걸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런 시간조차 내려놓고 펜 잡고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그 꿈꾸는 대학에 갈 수 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진짜 공부가 습관으로 딱 들여져서 이번 수능에 초 슈퍼 대박을 쳐서 여러분이 갈 수 있는 찬스가 시작된 것 같아 자 계약이 4월 6일로 미뤄졌대 어떡하지 하지 말고 그 어떤 수험생보다 대한민국에 있는 그 어떤 수험생보다 더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수학은 일단 선생님이 책임질 테니 수학원 확률과 통계 개념 아직까지도 끝내지 않은 학생들은 진짜 반성하고 쌤이 다시 얘기할게 선생님 페이지에 가서 자료실에 가서 그거 다운 딱 받을 때 첫 번째 아마 올려놨어 그거 딱 다운 받으시면 돼 알았어? 선생님이 선생님이 혼자 작성했어 그러니까 좀 허접할 수 있어 선생님이 한글 파일로 내가 혼자 다다다다다 타져 썼어 그래가지고 내가 막 표를 이렇게 막 해가지고 내가 다 맞는 거야 진짜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그것도 해놨다 내 핸드폰 번호랑 인스타까지 다 올려놨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기다 뭐 플래너처럼 여러분이 공부해서 동그라미 치고 그거 사진으로 찍던지 해가지고 쌤한테 카톡이 됐던 문자가 됐던 DM이 됐던 아니면 선생님 게시판에 그 메가스트리 게시판에 올려 매일매일 인증해 딱 3주만 해보자 선생님이 직접 보고 답변 다 할게 내가 진짜 내가 직접 직접 다 해줄게 알았어? 그럼 의지가 조금 더 생길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우리 이렇게 소통해 가면서 한번 해봅시다 수학원이랑 확통 끝내보자고 하면 할 수 있어 왜 못해 알았어? 어떡하지 하고 있지 말고 그리고 내가 얘기했지만 계획을 뭐 이렇게 거대하게 짜서 언제까지 못 끝내면 이거 바보같은데 우리 겨를 해봤잖아 이미 그거 아니라는 거 어떻게 하지? 일단 딴 생각하지 말고 수원 확통 끝납시다 알았죠? 공통과목인 수학원 확통 끝납시다 일단 일단 끝납시다 알았죠? 언제까지? 4월 5일까지 끝내고 나면 자신감이 빡 생길 거야 와 이거 진짜 별거 아니네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공부가 습관이 될 거야 그럼 어때? 습관 뭐라고 다시?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습관이야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되는 거 그럼 4월 6일부터 계약해서 공부가 습관이 될 거야 그러면 문 까면 거기에 수투? 입 까면 거기에 미적? 별것도 아니겠지? 쭉 또 몰아치면 돼 그럼 금방 또 끝낼 거고 그 다음 또 기출? 그래 선생님이 적중 기출 백제 무진장 잘 찍어서 또 올려줄 거야 그것도 같이 쭉 따라오면서 기출 따라오고 알았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 반드시 최고의 결과 있을 겁니다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고 이런 말 알아요? 예 이전 거 다 지나갔다 자 이제 뭐 어떡할 거야? 뭐 후회하면 뭐가 남아? 자 끝! 지금부터 오늘부터 알았어? 어 바로 딱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성적 수직 상승 한번 시켜봅시다 알겠죠? 예 바로 시작하는 거야 알았지? 다시 선생님 게시판 가서 그거 다운받으시면 되고 선생님 원래 불꽃 개념 하는 학생들은 이제 그거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좀 시작해봅시다 그냥 알았죠? 하시면 되고 저기 뭐야 그 선생님이랑 원래 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그래서 이제 뭐 교재를 구매해서 할 거예요 라는 사람들은 내가 얘기한 것처럼 1강 옆에다가 선생님이 첨부 파일을 엄청 길게 좀 내뒀으니까 그거 바로 좀 다운받아 그래서 막 출력해 알았어? 바로 시작 오케이? 어 그럼 여러분 반드시 저기 공부가 습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오히려 이 사태를 잘 극복하셔서 여러분 올해 진짜 그 누구보다 이 찬스를 잘 살려내셔가지고 어 성적이 수직 상승해서 정말 원하는 대학 그 이상의 대학에 합격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그렇게 될 겁니다 알겠죠? 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